안녕하세요. 저희 숙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시기 전에 저희는 한국이기 때문에 신발을 벗고 슬리퍼로 가라신화됩니다. 신뢰화로. 부엉이 이렇게 넓은 집 구하기 힘듭니다. 부엉에서 정말 여기서 안무 연습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한국에는 라면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라면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쓰여있죠. 되게 디테일하게도 정말 한국 과일처럼 되게 이런 과일들도 어렵게 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 식탁에서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맞죠. 이 식탁에서 저희가 많은 일들이 많이 일어집니다. 정말 알려주고 싶은데 이게 스포가 될까 봐 이게 말을 못하겠네요. 거실이 진짜 넓고 밑에 보면 저희 쿠션. 거의 여기는 저희 침대 같은 소파죠. 저희 침대이기도 하고. 드라마상에서 제가 가장 많이 누워있습니다. 맞아요. 저희 신인상들을 받은 트로피들입니다. 음악방송에서 받은 트로피. 이렇게나 많이 상을 받았어요. 정말 신인상 하면 꼭 받아보고 싶은 상이잖아요. 그렇죠. 많은 아이돌의 꿈이죠. 그렇죠. 아 이 화보 기억나죠. 맞아요. 이거 찍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 화보가 그때 기억으로 백만장 팔렸다고 했나? 맞아요. 아 또 서울의 배경을 한번. 아 HBO Max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황 도이스 드레이스 바이 어 아무도 못해요. 디스코 오빠. 사실 여기는 브라질 세트장입니다. 아 잠깐만 세트장이어서 아파트가 생겼지만 1층입니다. 실제로 촬영할 때는 앞에다가 정말 서울의 풍경을 찍어서 LED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거실 옆에 있는 또 다른 공간인데요. 이렇게 악기들이 많습니다. 제가 또 촬영을 하면서 진짜 신기한 걸 발견했는데 여기 이렇게 보면은 한국에서도 구할 수 없는 그런 한국 정말 대선배님인 핑클의 케이팝의 정말 명가라고 할 수 있죠. 우와 저 이거 지금 처음 봤어요. 어떻게 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어 여기 사진들이 있네요. 우와 네 이거 또 부모니토 부모니토 이곳은 대호의 방입니다. 네 제 방이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편안합니다. 그럼요. 일단 제일 먼저 팬분들이 주신 이 편지를 쫙 나눴주세요. 또 이렇게 소중한 편지들을 계속 간직하고 계시네요. 대호의 성격을 딱 드러낼 수 있는 방이에요. 딱 보면 보이지 않나요? 석결이? 그리고 또 이거 저희 HH 마스코트 우진, 경민, 경민, 경민이 마스코트 그리고 여기가 호얀 뿅! 대우입니다 그냥 대우 저희 마스코트, 성목이 마스코트는 바로 짜잔! 팬시 타이거 호랑이입니다 제일 귀여워, 우리 철우의 제일 귀여워까지 저는 이렇게 열심히 가사를 쓰고 업무를 합니다 우와, 여기 저희의 어렸을 때 너무 귀여워 실제로 어렸을 때죠? 네 저의 어렸을 때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어렸을 때 진짜 이 사진들은 HBO Max에서 단독 공개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 사진은 살면서 한 번 더 공개라는 자, 다음으로는 저희 마지막으로 리더 우진 우진 배우님의 방을 역할에선 경민이죠 짜라란 그럼필 라이언 오 그럼필 라이언이 저희를 반기고 있네요 경민이의 마스코트 아, 또 경민이 이런 게임을 좋아해요 항상 드라마 속에서도 게임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짠! 이곳은 옷장입니다 저희 드라마의 키워드 모든 사건과 모든 일과 기승전결이 모두 이곳에서 이어지는 와 그 아까 그 사진의 아, 맞아요 액자 사진 액자 사진의 한번 꺼내드리고 있군요 이게 예쁜가요? 이거를 입고 저희가 첫 포스터 사진을 찍었죠 그 사진이 또 엄청 핫했죠? 날리였죠? 그래서 여기 걸려있잖아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많은 팬분들이 댓글과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네 저는 보면서 진짜로 갖고 싶은 옷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아, 저 이거요? 이거요? 네, 이런 옷 그리고 또 이런 되게 화려한 옷상들 되게 이쁘더라고요 맞아요 네, 지금까지 저의 숙소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윗뚜 봉? 아 오케이 심 윗뚜 봉 감사합니다 어프리가두 차차우